내가 무슨 짓을 해도 빗바닥까지 떨어진 나쁜놈이어도 너는 대협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후방에 서겠다 부상병들 부축해서 신속히 이동하도록 내가 너랑 놀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 지금 여러분 연기에 박경림 착각이 늪하고 막 섞여가지고 여러분 장르 불문이에요 어떤 역할이든 찰떡으로 소화하는 대세 배우 잘생긴 억울의 투머치 토크 본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토크 밀리면 안되는데 오늘 장동연씨의 모든걸 파헤쳐봅니다 철벤 스페셜 집중탐구 동윤 매력에 빠져빠져 모두 빠져버려 리더슨 저네맨 이번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배우죠 장동윤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동윤입니다 방금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아니 소처럼 일하는 배우라 요즘도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일단 철파에 우리 라디오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건 괜찮았어요? 저도 아침형 인간이라 웬만하면 괜찮은데 라디오에 이렇게 중장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6, 7시 일어나겠는데 일이니까 지금 박혜민님이 장동윤 배우님 영화 GV로 직접 뵌 적이 있는데 멀리서 봐도 잘생기셨고 실물이 더 멋지세요 피부가 완전 좋으셔서 부럽고 동윤님 시도 잘 쓰신답니다 이거 맞나요? 시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소년이었어가지고 시를 썼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진짜 얼굴이 멀리서 봤을 때 그 잘생긴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가까이서 봐도 하해가지고 여러분 보는 아이디 한번 켜주세요 왜 잘생겼다 잘생겼다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그리고 대조가 돼서 어?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제가 지금 돋보이고 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제가요? 그쪽 말고 제가요? 아니요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장동욱님이 잘생겼다 나랑 이름은 한 글자 차이인데 제 얼굴이랑 차이가 확 장동욱 아는 분인가요? 모릅니다 형이 있어요? 장동윤? 저희도 동자돌림이긴 한데 형 이름 뭐예요? 진입니다 진 장동진 아 그렇군요 이혜영님이 장동윤님 나오신다고 직원들 휴게소에서 눈빠지게 지금 보는 아이디에 보고 있네요 진짜 안구보양합니다 우리 이혜영님 팀에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팀장님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니 진짜 앞서 우리가 오늘 안구보양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눈에 좋은 당근 당근 세트 당근 케이크 그리고 당근 주스를 보내드릴 거예요 장동윤 배워보면서 눈도 개환하시고 눈 건강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랑은 처음 뵙죠 그죠? 오늘 저도 이제 장동윤 씨의 모든 매력을 알아가보고 이제 막 제작자한테 들은 것도 있고 저도 이제 막 검색을 좀 했거든요 4928님이 동윤배우 경상도 싼아이 아닙니까? 철학들이랑 경상도 사투리로 시원하게 대한번 해주이소 했는데 지금 안그래도 문자가 왔어요 조정은님이 대구 수성구의 자랑 장동윤 배우 저희 아이가 동도중 후배예요 선생님들께 동윤배우님 칭찬이 자자입니다 일단 동도중학교면 일단 대구 광역시 수성구 범호동 맞지?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1992년생 7월 12일생 대구 나는 울산이거든 아 울산 경남이잖아요 경남 아니거든? 경남이라고 해 보통 근데 울산광역시는 경남 지역인데 울산광역시로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되게 민감해 우리 대구는 경북이라 해도 별로 기운 높지 않은데 아 그러나? 나는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너는 경북쪽이니까 사투리가 좀 다르더라고 많이 달라요 어째다라노? 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대구는 어디 올리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울산이다 중간에 밥 먹었나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밥 먹었나? 우린 밥 먹었나? 어 밥 먹었나? 약간 좀 내려가고 밥 안 먹었나? 이렇게 하나는 안 되고? 밥 안 먹었나? 어 밥 안 먹었나? 밥 안 먹었나? 어 이건데 경남 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밖에서는 똑같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밥 안 먹었나? 어 이러시죠 밥 안 먹었나? 어 그러시죠? 저희는 밥 안 먹었나? 밥 안 먹었나? 그래 그래 안 그래도 지금 경남 사투리 쓰는 드라마 찍고 있거든요 아 너무 헷갈려요 제가 이게 사실 은근히 너무 달라요 우리는 되게 민감하죠 그죠? 저 경북쪽인데 밑에 쪽인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 아니 저 고향만 쓰니까 사투리가 진짜 이러면 친근하게 있겠는데 여러분 보는 날 외켜주셔야 되면 얼굴에 사투리가 안 보이거든요 오늘 쭉 이래 할까요 그냥? 이미지도 있는데 영화사에서 좋아할까? 영화에서 사투리 쓰나? 안 씁니다 그래 영화에서 사투리 쓰면 써도 되는데 다음에 사투리 경남 영화 찍었던 거 있지? 네 그때 오갖고 사투리 써자 어때 동류나? 인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다음에 또 넣어가지고 그때 사투리 써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동윤씨 첫 번째 매력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아까 빠져빠졌는데 첫 번째가 겉촉속바 보통 우리가 이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늘은 반대로 겉은 촉촉하고 속은 바삭하다 겉촉속바라고 한번 찝어봤는데 순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동윤씨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영화 이번에 악마들 뒤에 포스트가 붙어져 있는데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반전 매력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선배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아 그랬나? 제가 좀 이렇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있죠 확실히 그래서 이번에 연쇄살인마를 맡아가지고 그런 얼굴을 저도 너무 신경을 많이 촬영할 때 조금만 방심하면 선해 보이니까 순딩이 얼굴이 나오니까 그게 나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좀 신경 쓰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첫 악역이죠? 그렇죠 완전 처음 완전 진짜 생 첫 악역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악역이라고 하기 좀 애매했던 것 같고 제대로 제대로 된 악역입니다 2629번님이 악마들 예고편 보고 솔직히 장동윤님인 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라 더 기대되고요 계속 소처럼 일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장동윤씨가 첫 악역을 맡은 영화죠 영화 악마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한번 간략하게 주신다면 저 일단 그 범죄 액션 스릴러 장르이고 범죄 액션 스릴러 바디 체인지라는 소재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몸이 바뀌는 거 그런데 기존에는 뭐 로맨스라든지 코믹물에 많이 쓰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액션 스릴러물에 이제 신선하게 적용이 되고 바디 체인지 외에 또 다른 색다른 반전이 있는 그쪽으로 다 말할 수는 없고 네 그런 영화입니다 7월 5일에 개봉합니다 7월 5일 수요일날 개봉하고 7월 10일 수요일은 생일이고 그러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7월 10일 생일 얘기했잖아 92년생 대구 수성구 퍼머더 정가니님이 아내가 장경룬님 배우님 너무 좋아합니다 악마들 개봉하니까 예매해달라고 해서 대전의 모 영화관 7월 6일 12시 20분 영화 예매했습니다 악마들 흥하세요 이렇게 문자 쭉쭉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쇄살인마 진영 역할을 맡았죠 그죠 우리 러블리님이 이번에 연쇄살인마 역을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나요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감정이 있잖아요 연쇄살인마니까 광기가 있고 이 감정 소모가 되게 심했어요 기가 쭉 빨리 져 아 너무 빨리 왜냐하면 매 촬영마다 온갖 혼신의 힘을 다 쓰다 보니까 뭐 일상적인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그죠 일반 대화하는 거는 힘이 안 빠지는데 그런 거 다 막 이제 죽이고 서로 막 붙잡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으니까 그 장면을 또 여러 번 찍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자는 어때요 박미경님이 악마들 찍고 악몽 꾸거나 하신 적은 있나요 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이제 기운을 많이 빼다 보니까 촬영장에서 예민하고 집에 가서 잘 자고 이런 스타일 아 저는 아 기운을 많이 뺐으니까 네 집에서 녹초 그렇죠 촬영하면 저도 잠을 잘 자요 오 그래도 악몽 같은 건 아무도 안 꿨어요 왜 그 사람 죽이는 연기를 했으니까 연쇄살이 많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꾸면 연결되지 않고 오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군요 네 아메리칸 스타일 sorry 이런 일 자문자 완전 완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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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러면 지금 이거 어때요 지금 이 순간 얼굴에서 사실 악역한다는 게 좀 있기에 상상이 여러분 안 가요 뒤에 포스트도 있지만 포스터에서 사실 왼쪽이죠 맞습니다 포스터 왼쪽을 보면은 말이 안 되고 근데 지금 1m 앞에 있는데 얼굴은 지금 순징순징한데 혹시 반가워요 김영철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이런 멘트 있잖아요 이거를 평상시 아까 인사할 때 그 장동윤 버전 반가워요 김영철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딱 끝나고 악마들의 그 진혁이 느낌으로 연쇄살해만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나요? 평소 같으면 이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반가워요 김영철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딱 그 톤을 반가워요 김영철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이 느낌이 약간 좀 버벅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혁이 간다 반가워요 김영철씨 앞으로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내가 뭐야 백콘이야? 반가워요 김영철씨 아 최근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미있게 다른 걸 재미있게 뭐 봤는데 그게 있잖아요 요즘 삼경영 나도 지금 아니 말투가 자꾸 방재성이지 아니 왜냐면 반가워요 반가워요 지금 여러분들 삼경영 지금 아 제가 그 팬이거든요 지금 연진아 가지고 팬을 하더라고요 연진아 연진아 반가워요 너무 비슷해져 저요 저요 레디 다른 걸 상상할 수가 없어 레디 큐 반가워요 김영철씨 아 이건 실패 아 여러분 아 진짜 왜 이러지 아 왜 삼경영을 보고 와가지고 아 왜냐면 연세살인만 다 찍었고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말 그 목소리가 아 삼경영 쪽으로 빠지네 원래 삼경영을 그때 찍을 때는 안 보고 찍을 때였죠 전혀 몰랐죠 그때 나오지가 않았어요 삼경영이 여러분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장동윤 버전만 딱 보여주고 진혁 버전은 영화에서 봐라 이거 아니에요 반가워요 아니 근데 바디체인지 장르잖아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게 1인 2역 아까 연세살인마가 됐다가 형사가 되는 1인 2역인 거예요 그거를 영화관에서 또 확인할까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역이 우리 오대한 배우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합을 잘 맞췄는지 선배님도 되게 바쁠 때였고 저도 되게 바쁠 때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과 저는 그리고 감독님이 원하시는 것도 막 서로 엄청 따라하는 것보다는 너무 식상하니까 자기 스타일로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래요? 그럼 좋았습니다 여기서 철글에 들면 검색 퀴즈 나갑니다 장동윤씨가 영화 악마들에서 첫 악역이자 희대의 연세살인마 진영 역을 맡았죠 그렇다면 극주 모험이 뒤바뀌게 되는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 재환 역을 맡은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건 주관식입니다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검색할 거 많아요 샵 1077 짧음조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마치신 분들 중 몇 번 봐서 당근당근 세트 보내드릴게요 4분은 더 재밌겠죠 반가워요 바로 사이즈원 김영철씨 앞으로 점석해요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화기전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Power FM Good for you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빗바닥까지 떨어진 나쁜 놈이어도 너는 대협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후방에 서겠다 부상병들 부축해서 신속히 이동하도록 내가 너랑 놀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내가 너랑 놀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 반가워요 김영철씨 반가워요 김영철씨 거기서 나오네요 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팔색조의 매력 장동윤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3분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해볼게요 정답은 뭐였죠 동윤씨 오대환이었습니다 정답은 오대환씨였습니다 정답 문자들 한번 쭉 볼게요 7338번님이 오대환 배우 장동윤님 고운 얼굴에 그렇지 못한 액션 기대할게요 악마들 흥하자 화이팅 세 글자 제목도 딱 줘야 악마들 왠지 딱 뭐가 끌리잖아요 제목이 악마들 뭐지 강렬하고 그렇죠 조혜진님도 오대환이라고 정답을 맞춰주셨고 검색 완료요 다음 주말에 약속도 없는데 영화관 투어나 하고 오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꼭꼭꼭 소문낼게요 감사합니다 영화 악마들 친구들에게 꼭꼭꼭 소문내고요 9806번님이 오대환씨요 하고 전 천안 사람인데요 천안의 자랑스러운 아들인 오대환씨를 엄청 좋아합니다 파이팅 맞아요 천안인가요? 천안 분이세요 천안의 아들 오대환 대구의 아들 장동윤 좋습니다 개석희님도 오대환입니다 80이 넘으신 시어머님께서 평소 너무나 좋아하는 두 분의 영화를 소개 듣고 7월 5일에 극장에 가자고 하시네요 역시 세대를 초월한 인기 대박입니다 아 여러분 7월 5일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7월 5일 꼭꼭꼭 기억해두시고 정답은 황지영님도 보내주셨네요 오대환 배우 같이 연기하는 오대환 배우님도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두 분 케미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미 예매 완료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케미 진짜 뭐 이번에 척척 많았네요 티키타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군요 여러분 정답 소개된 분들께 당근 당근 세트 당근 케이크 당근 주스 보내드릴게요 사실 이제 아까 몸이 서로 바뀌는 거라 아까 오대환 선수랑 티키타카 케이 좋았다고 했는데 오대환 배우의 특징 같은 것도 관찰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연기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선배님은 잡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 발성이 너무 좋으셔서 저도 사실 잡생각 생각이 많아지면 연기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배웠어요 저는 비우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잡생각 안 하고 그럼 대본은 상관없이 또 외워주고 아 그럼요 아 그건 뭐 기본이죠 사실 그쵸? 95305 님이 이번 영화 설정처럼 만약 동윤 씨가 딱 하루 다른 사람과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으세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제 여동생이요 몇 살이에요? 지금 7살입니다 아 유치원 7살? 네 근데 4발로 걸어다니는 여동생이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 아 이 친구 참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반전해 반전해 나는 7살이라고 하죠 요즘 팔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동이요 동이 왜 동이랑 바꾸고 싶어요? 동자 돌 아 제가요? 팔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제가 너무 요즘 좀 바쁘고 촬영도 힘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소처럼 일하겠다고 또 하셔놓고 저는 소인데 걔는 고양이잖아요 한 번씩 고양이 삶이 부러워요 언제 제일 부러워요? 언제 제일 부러워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얘가 퍼질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이 카페트에 퍼질러요 이렇게 아 그런 건 부럽죠 아 부럽다 종을 저러고 있을 텐데 한 번쯤 네 나름대로 패턴이 있거든요 자기도 바쁘고 되게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자기래요 그러니까 동이도 자기기는 바쁜 것 같아요 자기도 엄청 바쁘고요 나도 바쁘지 않아요? 도어라 미쳐버리겠어 진짜 바빠가지고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우리 박명수님이 깜짝아 크크가 동윤씨 의외로 개그 욕심이 많으시네요 개그 욕심 있다 없다? 없다 웃긴다 나 아까 반가워요 다시 한 번 해봐 반가워요 다시 진혁이로 반가워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개그 욕심이 아니라 그냥 개그맨 시험 개그맨 시험 혹시 떨어진 적이 또 없다 어떤 거요? 개그맨 시험 치어서 떨어진 적이 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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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약간 놀라시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집중탐구할 매력은요 이번에는 아 나왔잖아요 투머치 토커 이지선 님이 팬들 사이에서는 장동윤 배우가 투머치 토커라고 유명한데요 투머치 토커라 생겼던 에피소드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뭐 저와 공통점을 발견을 했네요 투머치 토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실수를 서슴지 않아요 실수요? 수습하면 되니까요 아 맞습니다 일단 사람들 만나면 막 얘기하지 않나요? 오대환 선민이라도 말 먼저 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쉬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문자 잠깐만 이거 질문 기습 질문 문자 통화 하나 둘 셋 통화 아 난 둘 다 아 난 통화도 너무 잘하고 문자도 길게 다 하다가 문자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면 전화하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아 통화는 게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니까 아 그치 그건 있어 오해 생기기 좋고 통화를 제일 길게 한 건 몇 분? 통화요? 제일 길게 한 거예요? 제일 길게 한 거예요? 뭐 몇 시간도 하죠 몇 시간 아니 그러니까 제일 길게 했던 사람 저는 이를테면 정선희 선배님하고 2시간 12분을 했거든요 2시간 12분이요? 저 고향 친구 3시간? 아 좋네 나 2시간 12분에서 거의 이봉주 마라톤 기록이라고 하고 아 그걸로 안 되죠 3시간을 했다고요? 6시간도 가능한데 아 적군요 적군요 그러면 이거 TMT라면 이제 한번 투머쥐 토크 TMT라면 한번 들어봤을 법한 멘트가 있죠 주변에서 아씨 말 좀 그만해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아 주로 누가? 터졌을 때 오 그러니까 저는 고향 친구들 만나면 좀 그래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정말 친한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친하고 스스럼 없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친한 사람이 말할 게 더 많은 거 알죠? 맞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고향 친구들한테 했던 에피소드 10번 얘기하고 기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억력 50번도 한 것 같아요 한 50번은 한 거예요 맨날 하니까 만날 때마다 지금 동류는 30대 초반이죠 40대 중후반부터는 기억이 왜곡되고 겹치면서 친구랑 다투기 시작해 아니었다 그때 그 옷을 안 입었다니까 걔는 없었다니까 이걸로 이런 질문 어떨까요? 투머치 토커에게 홍성민님이 투머치 토커라니 혼자 할 말도 잘 하시나요? 제가 느끼는 건 없었다가 최근에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감탄사와 더불어서 오늘 바쁘네 오늘 할 거 많네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 되죠 오늘 계획은 해야지 혼자 있는데 오늘 뭐 해야 되노? 바쁘네 이렇게 음을 넣은 적이 있다 없다 음이 조금씩 들어가요 아 그럼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오늘 뭐 해보자 해보자 그래 뭐 하면서 이렇게 약간 조금씩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냉장고를 열 때 냉장고를 열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당근 하나밖에 없는 거기까지는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거는 제 나이돌이 되면 30대 초반이니까 한 40대 중간에 이제 음을 넣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또 투무시터고 저랑 공통점을 발견했고요 4904번님이 군대에서 자기 전에 했던 장동윤의 FM 라디오가 인기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나요? 일단 장동윤의 FM 라디오 이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라디오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짬이 좀 차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짬 없을 때는 이런 거 했다가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누워서 이제 자기 전에 보통 무서운 얘기를 해요 자 돌아가면서 안 무서우면 이제 탈락인 거죠 그렇죠 배틀 붙는구나 그래서 무서운 얘기하고 이어서 또 무서운 얘기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다가 보면은 지쳐서 잠들어요 아 듣다가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얘기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 잠깐만 짧게 하나 들려준다면 아니 뭐 이제 해외여행을 간 목사님의 에피소드 이런 거 갔는데 해주세요 갑자기 이제 텐트 같은 데서 이렇게 뭘 막 전도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원시 부족이 찾아왔대요 근데 한국말로 너무나 뚜렷하게 너 다시 돌아가라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네 그거를 이제 좀 이제 묘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설정이 재밌네요 이제 목사님이 전도라한테 텐트에서 하는데 진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무서우면 돼요 무서우면 된다 아 진짜 우리 3504번님 문자 잘 봤습니다 재밌죠? 자 이어서 그러면 다음 매력 볼까요? 다음 매력은 매진남? 자 이게 매진남으로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이든 매사에 진심인 남자 아 그래서 매진남 매진남 매진남인데 특히 먹는 거에 진심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지금 중간에 소망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죠 방금? 영화표도 매진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5일 수요일날 개봉합니다 악마들 영화도 매진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0491번님이 얼마 전 허영만의 백반기행이 나와서 먹방하는 걸 봤는데요 정말 맛있게 그리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게스트가 많이 먹어서 제작진이 걱정한 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원래 대식가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 진짜 우리 원래 많이 먹어요? 원래 많이 먹고 더 많이 먹게 됐어요 이제 최근에 좀 체중을 늘려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경남 드라마? 경남 사투리 쓰는 드라마 살을 조금 찌워야 돼요? 네 오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찍고 있죠 한창 촬영 중이죠 한창 촬영 중 언제 시작할 수 있는 드라마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몰라요 그거 드라마 개봉할 때 나와서 아예 그냥 한 시간 사투리로 말하는 건 어때요? 너무 좋죠 친구들 데려와도 되나요? 같이 제가 실험하는 친구들 같이 하는 친구들 오디션 봤어? 오디션이요? 유머잖아 아니 그냥 오디션 봤어? 다 못 오니까 하려고 했는데 오디션 봐야 돼요 그랬는데 알았다 데리고 온다 그러면 아니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도 돈가스 맛집에 졸을 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거 저희도 모아서 인벽으로 올려놓을게요 자막도 있네요 밑에 미스터 선샤인 준영혁 어제다 왔는데 못 먹고 가서 유유 방송 보고 직접 찾아와 조용히 대기죠 모자 쓰고 지금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이렇게 뭔가 당연히 방송이니까 배우가 뭔가 사전에 협의돼서 찾아갔겠지 했는데 리얼이었거든요 동일이 리얼로 재밌군요 쌩얼에 슬리퍼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 설치하더라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입술 깨먹는 걸로 골목식당에 지금 찍혔어요 그죠? 네 대기하는 거예요 결국 먹고 갔어요? 못 먹었습니다 못 먹고 갔고 누구랑 갔어요? 엄마를 이제 먹여드리려고 갔는데 결국 엄마도 못 드시고 왔네요 그 줄이 엄청났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줄을 사는 매진남인데 그러면 나의 최근에 나의 최애 맛집 정보를 좀 주신다면 저는 평냉을 좋아합니다 평냉 어디 쪽이에요? 아 여기 유명한 데인데 얘기해도 돼요? 살짝 그 동네만 나는 동국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옆에 허름한 좀 아예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예요 약간? 서북에 있어요 좀 서북 쪽에 아 이름이 안 가봤는데 거기를 좋아하는군요 네 거기 되게 좋아요 냉면도 맛있고 어때요? 비냉 아니면 그냥 물냉? 만두도 맛있고 만두도 맛있고 근데 보통 평냉 그 이제 물냉을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비냉도 맛있어 비냉도 맛있고 비냉도 맛있고 수육 제육도 있어요? 다 있어요 돼지 제육도 있고 소고기 수육도 있고 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맛있는데 평냉 비싸잖아요 거기 가격이 조금 착해요 오 한 12,000원대? 더 저렴했나? 더 저렴했나 옛날에는 진짜 저렴했는데 좀 비싸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평양 냉면을 추천해주셨고 요건 어때요? 우리 박수성님이 먹잘알 동인배우님 오늘 전 며칠 드세요 디저트까지 추천 부탁드려요 오늘 점심과 디저트까지 그 덥잖아요 저도 최근에 막 운동하다가 더위 먹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아까 얘기했던 평양 냉면 평냉 디저트는 그 얼음 아이스크림 아세요? 와작와작하는 거 그 안에 그냥 시럽 같은 거 살짝 들어있고 샤벳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요 그냥 얼음 얼려놓은 거 위에서 어는 고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게 칼로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 저 칼로리까지 여러분 추천해주셨습니다 16키로 칼로리 16키로 칼로리면 와 진짜 그냥 그저다 그저 네 그거 한 뭐 3개 먹어도 근데 먹으면 이제 더위가 좀 가셔요 알겠습니다 평양 냉면에 아까 그 아이스크림까지 얼음 아이스크림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문자 소개되면 다 당근당근 세트 드리고 있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장동윤씨와 또 얘기 더 나눠볼게요 동윤씨의 신청곡인데 어떤 곡이에요? 아 이거 제가 평소에 듣는 아임 나 고잉 애니웰 아시죠? 아 우리 안씨 예 안씨 켄안안 켄안안 Not going anywhere 카메라 보고 3초만 응시해주세요 캡처하게요 캡처하게요 자 조용 레디 액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걸 다 응용해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우리 0026부님이 동윤 배우님의 달달한 목소리로 철파임 알람멘트도 도전해주세요 자기야를 꼭 넣어서 해주시고요 저장해두고 두고두고 들을거에요 약간 이런 느낌 어떨까요? 자기야 아직도 안일어났어? 지금 철파임 들을 시간이잖아 자기야 빨리 일어나 우리 같이 철파임 듣자 이런 느낌 긴데요? 네 하겠습니다 은근히 뭐 알았어 길지만 참고 아까 투머치 토커잖아 그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용 레디 갑시야 자기야 아직도 안일어났어? 지금 철파임 들을 시간이잖아 자기야 빨리 일어나 우리 같이 철파임 듣자 진혁톤으로 딱이야 아직도 안일어났어 내 성격 까먹었나보네 철파임 들어야지 용차 이 정도 여기까지 아 근데 내가 왜 안웃었나면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제 웃음소리 안 넣는데 아 진짜 쓰려고요 이걸? 써야죠 써야죠 아 삼경영 생각이 나서 미치겠네요 진짜 진혁이 이런 캐릭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7월 5일 개봉하는 악마들 진혁 이런 캐릭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영화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아니 근데 영화 악마들 7월 5일 수요일 개봉인데 김남미님이 어깨가 장난이 아니신데 무슨 운동 하시나요? 등산도 좋아하시나요? 지금 제 친구도 뭐 순옥이도 용철아 아 니 말 뭔지 알겠다 사투리도 안 보이고 어깨 장난 아닌데 수영했나? 아 살쪄서 그렇습니다 그 운동은 씨름이랑 할 수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본적으로 유문 감각이 있으시네요 아 근데 진짜 살쪄서 그래요 그 혹시 아까 경남 사투리 쓰는 드라마가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습니다 아 몸무게 좀 많이 쪘구나 거기서 좀 불려야 되는 거예요? 씨름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뭐 이만기 선배님이랑 강호동 씨 만나야 되는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강호동 선배님은 샵에서 몇 번 뵀습니다 어 그럼 제클립? 어 맞아요 동현아 제클린 다니는 거야? 아 아 선배님 왔었나? 나 너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나 제클린 다니잖아 어 아 뭐야 근데 애들 왜 얘기 안 해? 어 내가 그 미용실을 안 다니는 조건으로 다녀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인데 농담이야 아 제클린 다니는구나 씨가 내가 한 번도 안 맞았나 보다 어 다 미용실에서 보면 되겠네 투머치 토크에 투머치 토크에 대구 울산에 와 지금 뭐 미용실에 얘기를 왜 안 했지 그치? 사람들이 다 나 만난 얘기 잘 안 하더라고 아 너무 재밌다 안영수님이 장영윤 씨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알려주신 걸로 아는데 이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요 아 이거 노래는 이거 여자 노래인데 어 그래도 뭐 남자 키로 나 나나 줄게 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 노래를 진짜 잘하신다 편안하게 그쵸 놀리시는 거죠 그럼 뭐가 잘했겠니 그럼 뭐라 그래 게스트한테 노래 왜 이렇게 못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내 또 센스 있게 아까 난 오디션에서 온 우리 개그 감각을 다 알게 됐어요 저 노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 그렇죠 진짜 한 만 번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조일이 님이 진짜 시키면 다 해주시는 동윤 배우님 최고십니다 저는 완전 빠져들었고 미용실까지 갔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올 드라마 이제 연말쯤에 나오면 또 모실 거고 우리 철파엠 패밀리가 된 거예요 동윤 씨 감사합니다 7월 5일 개발은 악마들로 오는 우리 장동윤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끌게요 두부두부 연두부 님이 장동윤 님 혹시 철파엠 스페셜 DJ 기회가 있다면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1일 DJ 3일 DJ 3일 1일 그래 하루 반 정도 안 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아까 또 굿 라디오도 했으니까 잘할 것 같아서 225페버 님이 장동윤 배우님 진짜 매력 넘치시네요 오늘 완전 빠졌어요 악마들 꼭 보러 갈게요 혹시 팬미팅 계획은 없으세요? 팬미팅에서 보고 싶네요 올해 팬미팅 계획? 올해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저희들이 조유빈 님이 도둑들 천만 관계 넘었죠 악마들 천만 관계 땡땡들 땡땡들 좋아요 라임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올해 영화 일단 7월 5일 개봉 대박 나시고 경남 드라마 찍으면 또 오시고 알았죠? 예 자 악마들 대박 나게 기원하면서 끊이서 함께하죠 오늘 하루 너무 좋았습니다 정신없고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픈업 정신 안 차려 지칠 때는 취업업 영철이랑 동윤이는 이제 샤라 샤라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